다음주 카이스트는 다소 북적이겠습니다. 특히 동측과 서측 식당, 카이마루의 인원이 집중되겠습니다. 카이스트 컨텐츠 네트워크 줄여서 KCN이라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카이스트 사람들이 관심있는 컨텐츠들을 마치 인간의 뇌처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드는 행사입니다. 음악, 영화, 논문, 장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컨텐츠 아이디어를 이렇게 노드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인재석 교수님께서 한 주에 한 번 회식을 하자는 노드를 추가하셨는데 혹시 한우면 저도... 방금 여기에 누가 또 노드를 추가하셨네요. 김성준 박사과정께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도서관 앞에서 피크닉 데이를 열자는 노드를 추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KCN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주고요. 애플워치, 전동 자전거, 닌텐도 스위치 등 상품 포구가 예상되니 참가자분들은 미리 마음에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티비 현지였습니다.